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알렉스 입니다. 오늘 먹어볼 것은 그 편스토랑에서 나온 마장면하고 고추참치 비빔우동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알람소정까지 눌러주시면 그때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게 마장면이 자 보세요. 완전 짜장면 같죠? 짜장면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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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고추장치 비빔 우동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번엔 고추장치 비빔 우동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번엔 고추장치 비빔 우동도 한번 먹어볼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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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잘 먹었고요 고추장치 비빔 우동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콤한 걸 잘 좋아하기 때문에 고추장치가 들어가셔서 너무 맛있게 맵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저는 다음 주의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그때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